저는 오늘 아침에 대검찰청에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고 오는 길입니다. 지금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부분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함과 투표지 등 많은 물품 저희들이 증거보전을 요청한 많은 물품에 대해서 증거보전이 인용이 됐는데요. 거기에 서버와 통신장비 등 조작에 쓰였을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즉각 제항고서를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인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집행하게 됩니다. 저도 거기에 입회해서 증거보전 대상 물품들에 대한 법원의 집행 내용을 함께 입회해서 볼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사전투표에 적용된 QR코드의 진실을 공개하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르면 사전투표용지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형태로 일련 번호를 인쇄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만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법을 어기고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적용했습니다. 만약 이번 사전선거투표용지에 적용된 QR코드에 위사항 외에 어떠한 종류의 개인정보라도 들어가 있게 된다면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 무효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입력이 돼 있지 않았다면 한 개의 선거구에는 동일한 QR코드가 인쇄돼 있을 겁니다. 공개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 사전투표에만 QR코드를 적용했는지 법적 근거와 분명한 목적을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QR코드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해수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적용한 QR코드 내용 역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QR코드 생성기 소스와 QR코드 해독기 소스와 함께 QR코드의 생성과 해독에 대한 공개 시연을 요구합니다. 또한 QR코드를 이용한 조작선거 가능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사전투표용지를 프린트할 때 QR코드에 미리 특정 후보를 표기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표기에 따라서 중앙통계시스템 서버에서 조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보안 취약점과 해킹 조작 가능성의 유무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가 보유할 예정인 개인정보가 왜 500만 명에 이르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2020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사업에 명기된 선거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 처리 내역에 따르면 수집 대상 정보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이고 보유 예정인 개인정보수도 약 500만 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수집 목적과 방법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를 QR코드에 기록해서 분석하면 누가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다양한 투표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또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가 국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보안 대책은 세워놓은 것인지 그 역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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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